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사가 불교화 해인사의 상징도형 해인도가 무단으로 변형, 사용되고 있다며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해인사는 서소문 역사박물관과 웅청박물관을 상대로 전시작 일어나 비추어라 나전 7화 철거 요청 공문에 발송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해인사는 전시작품 안내문에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과 한국 순교자 124위 시복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했다. 강강술래를 하는 하늘나라 잔치를 형상화했다라는 터무니없는 답을 하고 있다며 천주교가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종교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인도는 화음경의 근본사상과 깨달음의 과정을 담은 상징이라며 전시작품 철거와 해인도 도용사실 인정, 불교계와 해인사의 정중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기상캐스터